꼬무야 놀자 어? 친구들이 안 보이네 모두 어디 간 거지? 으악! 깜짝이야! 놀랐잖아, 꼬무야 안녕, 얘들아 오늘날 놀이는 딱두치기 놀이야 놀이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딱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길다란 종이 두 장을 십자가 모양으로 겹친 다음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줘 그런 다음 삐져나온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안쪽으로 차례대로 접어주면 우와! 멋진 딱지가 만들어졌어 놀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 바닥에 놓인 다른 친구의 딱지를 자신의 딱지로 힘껏 내리쳐서 뒤집어지면 승리! 뒤집어진 딱지는 내가 차지하는 거야 어때? 재밌겠지? 꼬무팀, 딱지 준비 완료! 또또 팀도 딱지 준비 완료! 또또 팀이 먼저 공격이야 imalisestみたい 오타avia shut up! ! ужby 위바 우베! 이런, 빛 나가버렸네 이런빛 나아버렸네 우베! 우, 우... 우베! 이번에는 꼬모팀의 공격! 꼬미야, 힘내! 우바의 딱지가 뒤집어졌네! 잘했어, 꼬미야! 꼬모팀이 딱지를 모두 따냈어! 낙지 치기 도리는 꼬모팀의 승리! 또또가 뭔가 굉장한 땅지를 만들려나봐 그리고 이어지는 딱지 치기 놀이 2차전! 이 딱지들은 뭔가 달라보이는데? 우와,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꼼짝도 안 하네! 수비 능력이 뛰어난 얇은 딱지와 공격력이 뛰어난 두꺼운 딱지! 우와, 또또가 긴장한 딱지를 만들어냈어! 흠흠흠! 흠흠! 흠흠! 흠! 우바! 오, 2차전은 또또와 우바가 이기겠는걸? 우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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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이용해서 얇은 딱지를 넘겼구나! 흠! 대단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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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치기 놀이 2차전도 꼬무팀의 승리! 정말 엄청난 역전이었어! 흠! 멋진 시합을 보여준 또또와 우바도 정말 잘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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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